약간 기선제압하고 가겠습니다 미리 미리 기선제압해놓고 파이트 부산을 아이고 아이고 양손 쿨 어 쿨도 안가? 쿨 쿨 아이고 욕심부렸다 캬하 쿨 쿨 쿨 자기도 쿨 아이고 이거 뭐옳 카운터 놔버렸죠 기세계다 오예 네 왔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때가 강손 맞으면 쌍무공을 보자 짠 강손 맞으면 괜찮은데 자리를 바꾸고 강손각을 만든 다음에 강손각 만들고 강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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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웅 강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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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무안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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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 무안도전 좋구요 이제 손나랑 마지막 라운드 한번더 무안도전 이게 짱이야 밥상 무안도전 뜬다 드디어 하루에 택푸드 3개 찍기 쉽네 네 기다려주시기 기다려주시기 첫번째 싸움 무안도전 와 와 이게 걸려? 쑥쑥 오 위험다 샤인은 정시가 그렇게 되면 이 쿤메로 가 잘 걸려 샤인은 오케이 아 뭐야 아 들케농이야 슥 스타 슥 아이씨 안쓸 것 같은데 오 역시 안쓴 오 슥 아 너무 기다렸다 라운드 4 파이트 오잇 다다다다다 어딘가 다다다다다 로가에 맞네 카운트 아 오 위험했다 오 개 위험했다 아 개망 죽겠다 뭐 아이고 오 오케이 하하하하 네 오 오 아 지금 못했네 습란재오맞고 습란쪼 습란쪼 슥 슥 습 삼 자기야 하나님 빨리 슥 해야지 백수들 안자냐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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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뚜껑 봉지 한 번 얘기했다가 여기까지 왔네 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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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프의 기분을 느껴보더라 포프 어이 뭐야 손으로 싸우자 오 안돼 안돼 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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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개먹이 라니언 야 야 아이고 땀이 멋있어 오 무거워 개꿀 오예 가자 와 개버그 이가슨 귀엽습니다 주어운 캐리 주어운 캐리 주어운 캐리 주어운 캐리 주어운 캐리 빡타 빡빡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빡타 뭘 봐 아이고 비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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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요 K.O. 1,2 아, 좀 멀어 아이고 오오 괜히 크 좋아 아이고 이 C 커패해 아 뭐야 퇴어라 이게 크라잇 레디 예상했죠 오케이 레디 예상했죠 오케이 가자 화이트 오 개꿀 하하 색깔 노vos이 잠깐 이제 오브 네 오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